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무기탄이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의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일에 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 본받으면 좋은 식습관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천성적인 그 기질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저돌적인 승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마치 게임을 즐기듯이 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을 그 자체로 좋아하고 또 거기에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. 결단을 내리고 밀어붙이는 그 추진력이 상당히 정력적이고 기운이 왕성합니다.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식습관에서 그 파편을 한 조각 찾아봤습니다. 첫 번째는 스테이크를 웰던으로 구워 먹는다는 것입니다. 그 말인즉슨 굉장히 잘 조리되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죠. 이 덜 익은 음식 속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레스토랑보다도 맥도날드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햄버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면서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누가 만들었던지 간에 다 안전하고 이렇게 표준된 품질의 음식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. 이 음식에 대한 탐미적인 낭빌라기보다는 안전과 영양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의 태도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가치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콜라를 마실 때 제로콜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.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보면 이 나무 상자 모양으로 된 빨간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콜라를 유리잔에다가 얼음을 동동 띄워가지고서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하루에 수십 잔을 마실 정도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콜라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오리지널 콜라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콜라를 하루에 수십 잔씩 마신다면 그야말로 이 온몸을 조청에다가 담가버리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일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설탕 없이 이 감미료만 들어간 제로콜라를 마신다고 합니다.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 콜라는 달적지근하게 먹어야 제맛이라면서 이 설탕에 들어간 오리지널 콜라를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심지어는 이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면 살이 더 찐다고 하는 그런 음모론적인 괴담마저 횡행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콜라를 원없이 양껏 마시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그런 제로콜라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 냉철한 판단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무알콜 음료를 마신다는 것입니다.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와인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 술이라고 하는 음료는 인간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건강을 해치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술 마시는 즐거움보다는 다른 생산적인 일을 선택한 것이라고 봅니다. 저도 요즘에는 가끔 가다가 맥주 한 잔 같은 게 땡길 때 이 무알콜 맥주로 대신 마시고 있습니다.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게 일종의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처럼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면서도 전혀 정신이 흐려지거나 취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여러분들께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트럼프 대통령의 식습관을 보면 먹는 일 때문에 삶이 낭비되거나 손해보는 것 없이 굉장히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호전적이고 저돌적인 승부사 기질의 그 기운이 정말 콸콸 넘쳐 흐르는 그 힘의 원천이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.